오늘 내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고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함께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의 성도들도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부활은 우리를 재창조시킨 것입니다. 열일 말씀 가지고 예수 부활의 정의이란 책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기독교를 대표하는 절기는 크게 도와주지요. 예수님의 탄생하신 성탄절과 예수님의 부활하신 부활절 그리고 맥추절 감사 추수감사 이렇게 감사절기가 있는데 그런데 자세히 보면 기독교의 모든 절기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구원사역에 연계되어 있다. 구원사역과 관계가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구원의 여정이 다 들어있습니다. 상세히 3장 사건을 해가지고 천적으로 타락한 우리 다시 원래 상태로,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 주신 재창조의 역사가 부활이다. 예수님의 성육신화와 성탄절이, 성탄은 구원의 시작이고 부활은 그야말로 우리의 구원이 확정된 날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드리는 것은요. 늘 가슴 속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이 부활절 날은 확정시켜 주셨다. 영생의 감격이 가슴 속에서 24시 325일 매일 순간순간마다 흘러넘지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닥치거든 예수님의 나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셨는데 이거 잠깐 지나가는 거, 이걸 내가 못 이겼느냐? 아멘! 영생이 있는 사람은 달라요. 눈빛이 다릅니다. 표정이 다릅니다. 자세가 다릅니다. 기도가 다릅니다. 신앙생활은 훨씬 다릅니다. 맞습니까? 달라요. 이것이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뭘 하든지 간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희미합니다. 미지근합니다.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세상에 나가서도 미친지, 그림자인지, 어두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특별히 부활절을 맞이해서 모든 성도들이 신앙이 회복되는 이 부활절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부활절은요. 다른 종교에는 없어요. 어느 종교에도 없습니다. 유일성의 적의가 기독교만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신비라고 합니다. 신비. 참 신비하다. 세상의 다른 종교와는 완전히 구분이 되는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는 세상 종교가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기독교, 불교, 천지교, 모슬림 아니에요. 아니다는 얘기예요.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이었습니다. 지금은 부활의 시대다. 예수, 예수, 예수의 부활로 시작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부활로 끝나는 부활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부활시대예요. 부활시대. 마지막 시대는 예수님 부활에 놀란 실감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이렇게 우리는 초림하신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이제 이 말 구원받은 자의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다. 그래서 참 소망의 이 삶이 예수 부활이 주는 초월적 축박 속에 있는 것이다. 오늘 보면 말씀은요. 사도 베드로가 첫 번째 그렇게 사도로 이제 임명받고 첫 번째 설교한 내용이에요.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이자 초대교의 첫 설교. 그래서 이걸 지금도 이 베드로의 설교를 설교의 모범으로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마가다라빵의 성령을 강림하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모여있던 120명의 성도 전부가 다 성의 충문함을 받았다. 우리 여운교의 예배가 매주 마가다라빵이 되길 바랍니다. 자, 한 번도 은혜받지 못한 사람이 없이 한 번도 죄삼받은 사람 감격이 없는 사람이 없이 모두 다 예배 드릴 때마다 죄삼의 감격, 고원의 감격, 성령 충만히 넘치시기 바랍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상태냐? 국가에서 수배 대상자들이었어요. 예수를 따르는, 예수를 죽이고 난 후에 예수 따르는 저것들 다 죽여야 된다. 수배 대상자들이었어요. 언제 체포될지 모르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마가다라빵에서 성령 충만 받으니까 모두 다 두려움에 있었는데 싹 다 사라지고 이 성령에 이끌려서 놀라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없이 튀어나와서 밖으로 튀어나와서 베드로와 열한 사도가 함께 뭐라 그랬어요? 소리높여 이러되 숨어있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완전히 달라져버렸어요. 이렇게 선포한 메시지의 핵심이 뭐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복음이었어요. 오늘 본문 3, 6개를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였음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확정시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의 첫 설교의 핵심 중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어요. 그리고 이 부활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32절에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부활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역사였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다. 예수 부활은 나의 부활이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처럼 다 살린다. 베드로는 자신들이 이 일의 정인이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께서 감남산 강단의 메시지를 듣고 직접 듣고 예수님께서 주신 2, 3, 7, 4, 5천 종족 보고 말하는 영원한 미션을 부여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성경까지 실제 눈으로 보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실 것을 붙잡았다. 예수님의 이 언약여정, 구원여정을 싹 다 봤다. 이것은 그 당시 제자들의 삶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 제자들의 이 모든 보고 처음한 것이 우리가 성령으로 보고 처음 되어야 한다. 우리는 예수의 도의 부활의 정인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부활의 참 소망을 만나는 사람에게 누구에게라 이 제자들처럼 겁없이 두림없이 담대하게 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생정명을 제가 좋아합니다. 살아있다. 내가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나이가 얼마나 많아도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사망이 있다는 것이다. 살아있으면 사명을 못 깨달아 죽은 거예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살까? 그냥 몰라 세상 불신자들 수술에 산다면 그 죽은 자예요. 사명을 못 깨달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은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할 것이냐?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몸 된 괴를 위하여 이삼천하고 천조하고 복음하려 내가 뭘 할 것이냐?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주체가 되기 바랍니다. 목적이 되어야 돼요. 다른 것이 목적이 되면 틀린 거예요. 예수님의 이 부활 오늘 제목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의 정인으로 부활의 정인으로 정인되려면 실제로 봤어야지. 정인되려면 실제로 처음 했어야지. 정인되려면 실제로 믿어져야지. 이 예수님의 부활의 정인이라는 제목만 가지고도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에 부활에 정인된 삶을 내가 부활에 정인된 마음을 정인된 내가 이런 감격이 내 속에 있는가 부터 점검해 보세요. 아이고 뭐 매년 오는 부활절 또 왔구나. 그냥 지나갑니까? 절기로. 여러분 가슴 속에 부활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우리 영계의 모든 신고들 2013년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의 소망이고 우리 인생에 대한 완벽한 하나님의 보장이다. 나를 완벽하게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나를 완전히 인도하시는 보장된 삶이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어촌에. 정치인들 보세요. 경계인들 보세요. 세상에 잘났다는 사람들 보시라고요. 보장되지 않으니까 너 갈등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오늘 어제 다르고 끊임없는 그러한 변질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모든 예원가족들은 부활의 참 소망과 기쁨을 충만히 누리면서 나의 남은 삶은 이제 부활을 증언하는 삶이다. 어디까지? 이 사람처럼 5천 년 정도까지 이 일의 정의 내신을 증언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하나님의 언약 성취입니다. 14절 봅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연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5천절 마다라빵에 성령이 강렬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전혀 배워보지도 못한 각 나라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일 예루살렘에 모였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 전 세계에서 몰려온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이 부활의 놀라운 복음 하나님의 큰일을 선포할 때 각각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배워보지도 않았는데 거기 온 모든 나라 사람들 한 사람도 빠져보시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 디아스포라들이 다 알아듣고 놀라운 광경을 본 거예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마가다락방에 임한 이 성령께서 각 나라로 방언으로 말하게 했다. 이 말은 바벨탑 사건의 그야말로 반전을 일으키는 겁니다. 바벨탑 사건 장세의 11장에 보면요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는 콩수로 우리가 망할 수 없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바벨탑을 샀자. 그래서 바벨탑을 사하면서 올라갑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교만의 극체지 어디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겠다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겠다고 막 치고 올라갑니다. 막 쌌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다 기가 막히니까 사람도 공사 못하더라도 헛어버렸어요. 공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만 헛어버렸어요. 헛어버렸어요. 그 방법이 뭐냐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때는 바벨탑을 살 때까지는 인류의 언어가 하나였어요. 구원이 하나이더니 그랬어요. 하나였는데 바벨탑을 사하면서 하나님이 언어를 만들어버렸어요. 싹 다 언어가 다 틀리니까 공사가 안 되는 거예요. 공사가 대화가 돼야 공사가 되지 하나님이 그때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열방으로 헛어져 있는 사람들 자기들 말투 하나 함께 모인 게 나라가 된 거예요. 전 세계로 다 헛어진 나라 그때 한국말도 생긴 거예요. 글씨는 세종대왕이 말은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아무도 모르지. 말을 누가 만들었냐고. 글씨는 세종대왕이 만들었어요. 말을 누가 만들었어요? 한국말 누가 만들었어요? 일본말 영어를 러시아말 누가 만들었어요? 그 말을 언제 만들어졌냐? 바벨탑이 일어난 거예요. 아직도 못 믿겠어요? 그게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은 참 무식한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지금 학박사인지 몰라도 영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는 무식한 거예요. 말 누가 만들었냐고.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로 이 사건 때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순절이라는 이 시간표 이 시간표 한 자리에 모이는데 그 헛어져 있던 사람들이 하나가 딱 되는 자기 나랑 말로 다 하게 되니까 소통이 되어지는 열방에 헛어있던 사람들이 오순절 나라에 한 자리에 모이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하나님 복음을 하나님 복음이 뭐예요? 예수가 인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거기서 되신다는 유일성의 복음을 듣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영적 회복의 메시지였어요. 천안만국이 복음을 듣고 이 구원을 얻게 될 시간표가 지금 도래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사도결장 8절에 주신 말씀이 이 실현 불가능한 이 막연한 몽상이 아니라 성령이 임함으로 이 모든 나라 모든 조소에게 성리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따라 현장에서 실현시켜주는 확실시켜주는 이 현장이에요. 제자들이 이걸 실제 처음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땅 끝까지 만면에게 모든 조소가 속속으로 일장 8절의 성취가 이거구나. 실감나게 체험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영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유대인 디아스포라들 이 사람들이 우주것도 이상하다. 새술에 취했다. 그랬어요. 성령의 오심으로 활짝 열린 새 시대에 대해서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대표로 나서서 오순결 성령 강림에 이 참된 의미를 선포했습니다. 본문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았던 그 시간이 제3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제3시 아니냐 유대인의 제3시는 오전 9시 더 구체적으로 주일 오전 9시 요즘 시간으로 말하면 이 시간에 성령이 강림했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유대인들이 가장 경건하게 정식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 이래 생각같이 술에 취해서 이런 것이 아니고 요엘 2장 28절의 말씀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라는 것을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16절 5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오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의 충문함을 받았던 이 베드로가 선포한 내용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요엘서의 말씀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우연히 돌발적으로 일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시고 교획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별에 따라서 성취가 된 것이다. 대표적으로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특별히 오늘 덕정님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 것이 아니고 모든 육체에 부어주셨다. 모든 육체에 그러면서 모든 세대가 누리는 성령의 축복을 전합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예언, 환상, 꿈이 아니에요. 예언한다라는 것은 미래의 일을 예치한 것이 아니라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이에요. 환상과 꿈도 마찬가지 뭔가 신비한 체험이 아니에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CVDIP 은약적 삶이에요. 이것이 이것이 환상이오 꿈이에요. 시각 카보나트 비전이 느린 꿈이에요.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 환상과 꿈이에요. 성령을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디에 되느냐 성령의 사람은 CVDIP 말씀이 꿈으로 생활 속에서 체질화 되어서 성취가 된다. CVDIP 삶을 통해서 어떻게 CVDIP 삶이 어떤 삶이에요. 생명이 살아나는 체험을 하게 된다. 불신자가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리 되면 제 창조 제 창조 부활에 선물 준 거예요. 그 사람이 부활할 영생의 부활 부활을 다 같이 하죠. 불신자나 신자 다 하는데 사망의 부활로 영생의 부활로 지옥의 부활을 천국이 부활을 하면 부활을 하는데 부활은 다 해요. 믿다 안 믿다 하는데 영생이냐 영벌이냐 그렇게 바뀌어집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이 놀라운 이 놀라운 CBDIP를 영계 모든 성도들을 체험할 수 바랍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게 되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 것이 성령인재예요. 다른 기도 할 거 없어요. 주여 나의 성령 충만 주옵소서 이미 성령은 와 계세요. 와 계시는데 성령이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내 의지가 너무 강해서 세상 욕심이 너무 많아서 내가 너무 바빠서 세상 끌려가다가 성령도 못 받아 그렇기 때문에 나 너무 바빠서 틀리는 삶이에요. 너무 바빠서 안 돼요. 성령 인도 받으시 바랍니다. 열심히 산다고 부자됩니까 어떤 사람은요 오전에 잠깐 한 시간 갔다 하고 평생 놀러 다녀요. 어떤 사람은 아침부터 새벽 또 밤까지 청소해도 생활비도 안 돼.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면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특히 베드로는 21절에 누구든지 주의는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그리 선포했어요. 요헬스의 예언된 은약 성치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결국은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육성육신과 십자가사건 부활성천으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지상사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약속이 싹 다 성취된 것이오.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들이 다 예수님을 예언한 것인데 예수님 오셔서 다 성취시켜버렸다.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한 여정이었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뤘던 하나님의 구원사역 이제는 성리 이마고 이제부터는 이산할나라 오천종족 우를 그 범위로 확 확장시킨 것입니다. 그전에는 유대인만 구원받았어요. 이제는 모든 족속으로 인도 성교사였던 헨리 마틴이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성교사의 성교의 영이다. 그리스도의 영은 성교의 영이다.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의 영은 성교의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 강렬한 성교의 마음을 갖게 된다. 맞습니까?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성경을 보면 볼수록 여러분이 자꾸 뭐가 생기느냐. 두 가지가 생겨요. 전도와 성교. 국내 영원구원, 해외 영원구원, 영원구원,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시켜야 되겠다. 주님과 깊이 소통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더 강력한 성교의 마음이 생기게 되어있어요. 성교의 마음이 생활이 넉넉해서 시간이 남아 돌아가가지고 할 일이 없어서 예유가 많았습니까? 제자들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그런데 땅 끝까지 모든 옷을 누가 합니까? 누가 신겨줍니까? 성령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돼. 그 마음만 가지면 돼요. 그것이 성경적 삶이에요. 성경적 삶. 우리가 올해 2, 3, 7 성교 원년을 선포하고 언약적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은 정말 주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임직 예배를 들이게 되면 515명의 새로운 임직자가 탄생합니다. 기존에 있던 우리 중직자들과 함께 이제는 뭐요? 2, 3, 7 나라를 향해서 모든 장로님들은 이제 다 2, 3, 7 나라 다 선택되고 나는 나이가 많아서 못한다. 은퇴했다. 그런 분들은 그냥 가고 싶은 그 나라에 그냥 기도 제목을 같이 붙을만 서면 돼요. 같이 대표로 장로 한 분들 다 세워. 그래가지고 이제는 같이 주님 오실 때 같이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가든지 못 가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라면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뭐 가는 거 똑같은 거니까 기도하나 하면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도 리바라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바바누기나를 어떻게 알아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문 열어주신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이미 다 2, 3, 7 나라를 다 나눠줬어요. 여러분 다 기도하러 책자 다 줬습니다. 마치 우리 청인회사 만들어줬어요. 뭐 할 말 있어요? 나는 나라를 몰라서 찾아보세요. 그거 다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기도 놓고 기도하면 돼요. 하여기 목사님 나는 돈이 없어서 기도 못 합니까? 나는 시간에 없어서 기도 못 합니까? 숨 쉬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그렇게 성교의 마인드도 성교의 메시지도 비전도 없이 설치는 것보다 조용히 기도하는 그 사람을 더 기뻐하실 수 있어요. 주님 나는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형편도 안 되고 여러 가지나 못한다. 내가 기도하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중심 보시잖아요. 중심. 그러니까 절대로 중요한 것은 거부하면 안 돼요. 여기서 그야말로 마음속에 담지도 않고 거부하면 안 된다니까. 거부할 이유가 없잖아요. 살아있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사명이 있는 것인데 기도하는 사명 가지고. 그래서 중직자는 뭐냐. 현장 사령관이요. 장로 권상환수 입사가 뭐 하는 직분이냐. 타이틀놈.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안수 입사님. 이 소리 들으려고 준 거 아니에요. 내가 살고 있는 현장에 현장 살리라는 현장 사령관으로 하면 사령관에 515명이 생기는 거예요. 식장에서 일하면서 남의 집에서 가정부하면서 여러분이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그 현장에서. 그 바쁜 현장에서 바쁘면 더 바쁠수록. 누구나 사업 안 해봤어요. 누구 직장생 안 해봤냐고요. 그때 가장 바쁘고 가장 가장 잘나갈 때 가장 하나를 제일 많이 들였다니까. 직접 현장 뛰었다니까요. 안 해보고 한 말 합니까. 다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다 은혜 못 받아서 그래요. 사람이 못 깨서 그렇지. 다른 몇 명 하면 안 돼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시간 많게 해줄까요? 진짜 내가 너무 사업이 잘 때 바빠서 안 바쁘게 해줄까요? 진짜로. 부인 병원 입은 시켜줄까요? 그냥 푹 쉬는 거예요. 푹 쉬어. 지금도 언급실에. 지금도 엄청난 병자들이 병원마다 가득가닥 차서 배가 없으면 좋은 병원 가지도 못해. 그런데 건강 주셔서. 걸어 두 발로 걸어서 교회에 나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발가락 하나만 아파도 못 걷습니다. 허리 아프지 않으면 일어나도 서도 못해요. 소화기 나간 사람 먹은 거 나오지도 않아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금도 지켜있다 살 기억하고 교만하지 마세요. 내 생명은 내 거 아니에요. 내 생명은 주의 것이라. 오늘 내가 너의 영혼 거두고 가면 네 거 네 것이 되겠느냐. 주님이 부자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목에 힘줄 거 없어요. 변명하지 마세요. 주장하지 마세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내 마음이 이 성교의 마음을 안수받기 전에 내가 임직받기 전에 내 가슴 속에 이 사람들하고 총정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이 뜨겁게 하여 조사사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임직받기 때문에 그리고 사월은 성교대회가 있습니다. 여원 성교대회를 비롯해서 각종 이제는 성교 행사가 연이어서 진행됩니다. 이산진랄한 성교 축정식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진행하는 모든 것들 적어도 우리 여원교회의 모든 성령 역사예요. 성령 인도입니다. 성령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무조건 이유 없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부서 모든 같이 같이 위드 스프리스프리 같이 윈원니스 이만의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약 성취는 생명살이는 것과 직결됐다는 사실을 범행이 붙잡고 여러분들 모두 다 삶운동의 주역들 다 되시기를 지어므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부활신앙입니다. 22절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라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정을 하시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대로 내 준바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미어 있을 수 없음이라 베드로가 전한 첫 번째 핵심 설교는 예수 거의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복음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이고 절대 주권적 역사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참으로 독특한 이 표현은요 예수님이 사망에 미어 있을 수 없었다. 사망에 미어 있을 뿐이 아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잠시나마 사망에 미어 있었지만은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잘 들으세요. 왜 예수님이 잠시 사망에 미어 계셨는가.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담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장식이 3장 사건으로 모든 남자의 우수는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된 존재로 태어난 출생 자체가 출생 자체가 죄인이요. 그래서 다 울고 태어납니다. 이런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죄에 대한 해결책은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죄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모든 죄는 지상이든 천상이든 죄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구약에서는 동물을 희생 제물로 통해가지고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받았어요. 죄산받고 천국 갔어요. 이 죄 동물을 동물을 그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었어요. 죄상들에게 그래서 가져와서 모든 짐승의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죽이고 피 흘리고 속죄 안 받았어요. 피 흘림이 없었는데 죄산받다. 죄의 대가 그런데 이런 희생 죄사를 일시적 이런 세상 구약했던 일시적 또 와야 돼. 또 또 와서 또 짐승 잡아야 돼. 또 잡아야 돼. 그러니까 맨날 올 때마다 짐승 들고 와서 치료 끝이 없잖아요. 그건 뭔 해결책이 아니었어요. 죄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에 지은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영혼까지 싹 다 단 한 번에 싹 단번에 제사를 드린 것이 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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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의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2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혈과 육을 함께 지내신 이유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하는 무사물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시고 사망의 종로를 하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났다. 이제는 마귀, 사단, 귀신 상관없어요. 예수 권식동의 십자가의 피가 내 가슴 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죄도 상관없어요. 완전 자유입니다. 완전의 해방입니다. 저주 없습니다. 없습니다. 다 주님이 다졌어요. 놀라운 것은 이런 죄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했다는 증거 증거로 부활을 하셨어요. 사망이 더 이상 내게 왕노를 못한다. 그러니까 죽음이 두르고 떨렸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내 가슴속에 희망하니까 죽음도 상관없다. 죽음이 왕노를 했잖아요. 죽으면 바르르르르 떨잖아요. 아무리 깡패, 이마수도 사냥탈패, 똥오줌 못 가릴 정도로 떨었다면 죽음 앞에 다 떨게 되어있어요. 여기서 누가 자유하느냐, 누가 해방되느냐. 예수 부활 있는 사람. 그 사람만. 그래서 십자가 지금 죄에서 해방, 죽음에서 해방. 죽음, 죽음 또 찬양 부르면서 내가 천국 간다. 천국 입성한다. 이제 찬양 불러. 울지 말고 찬양 불러라. 아멘. 사람이 이렇게 이별을 하면 순간 눈물은 나지요. 왜 부모가 돌아가신데 왜 가족이 돌아가신데 안 울겠어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며칠 동안 울지 말라고. 그 사단 들어온다니까. 아, 이거 안 믿구나. 슬픔이 잠깐 있지만 그 가족 계속 울고 한 달 후에 또 울고 1년 후에 또 울고 평생 울고 그 사람은 영생 안 믿는 사람이에요. 천국 가서 잔치 속에 예수님과 잔치하고 있는데 왜 울어요. 찬양해야지. 아멘. 천국 입성해야지. 찬양해야지. 그만큼 우리는 죽음에서 해방돼 버렸어요. 예수님의 순간에 죽음이 조금 더 두려워. 우리를 두려워할 수 없어. 영생, 영원한 천국 영생의 길을 들어갔는데 천국을 가는데 뭐가 두려워요. 그래서 완벽하게 부활하심으로 완벽하게 사망을 끝냈어요. 그래서 사망이 더 이상 우리에게 왕로도 할 수가 없다. 바울은 로마스 6장 8절을 구절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섰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사망에 매여 있을 존재가 아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 25절로 20, 31절까지 바울이 기록한 10편, 16편 말씀을 인정해 가지고 예수 부활을 설명합니다. 유대인에게 최고의 영웅으로 취향받기던 다윗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한 선지자여 대표적인 증인이었습니다. 30절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알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고 부활하실 것을 다윗이 미리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천년 전에 이미 다윗은 예수님의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잘 봐야 될 것은 다윗이 잘나서 이런 삶을 산 것이 아니에요. 4장전 4장 25절로 보면 그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히고 있어요. 성령이 아니하셨다고 마태봉 22장 43절로 보면 예수님께서도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구약말씀을 인정해서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선포한 것도 전부 다 성령의 역사였다. 그만큼 여러분이 신앙상황에서 성령 내중 인도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저여 오늘 또 성령 인도받게 하여 좁사사 그렇게 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오늘 본문 25절로 8절로 보면 부활신앙 가진 자의 모습이 어떤지를 다윗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졌던 다윗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기쁨이예요. 기쁨. 이 다윗은 항상 자기 앞에 계신 줄을 비웠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기뻐하였고 자신의 현은 절거하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께서 부활신앙의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이 다윗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자신이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산다. 늘 부활한 주님이 자기 앞에 보여 늘 기쁨이 충만하다. 부활신앙 가진 자의 삶은 다릅니다. 부활신앙 가진 자의 삶은 이렇게 정말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어 있다. 늘 기쁘시기 바랍니다.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늘 즐거우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성도의 모습을 보면 저분은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참 은혜 충만하구나. 얼굴 보면 알아요. 은혜 못 받았구나. 장아찌를 씹었구나. 기쁨이 충만해. 늘 충만해. 늘 충만해. 아멘. 어떤 환경도 기죽지 않해. 늘 충만해. 정상이에요. 왜냐?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다. 이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참 기쁨, 참 감사, 참 소망이 회복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골든서 15장 22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모든 사람이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 그리스도가 사라니까 다 살아난 걸 다. 우리는 이렇게 부활 소망의 기쁨을 가지고 당당하게, 멋지게 사는 존재예요. 호주 출신의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레온 모리스. 이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권능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 부활은 현재 진행형이다. 뭐라고 그러세요? 부활은 현재 진행형. 지금, 지금. 현재 진행형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활은 장차 예수, 거기서 오실 때 완성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또 부활의 능력을 처음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부활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매일 24로 충만히 부활의 기쁨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페드로가 30일 전에 선포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부활의 정인으로 멋지게 서시기를 제모로 추구합니다. 결론입니다. 삶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경험해야 할 신비다라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에요. 경험해야 할 신비다.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대목인데, 잘 들어보세요. 에블레에게는 길에 선 것들이 모두 다 문제입니다. 앞에 있는 돌덩이도 문제고, 내과도 문제고, 막대기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나비에게는 이 모든 것이 구경거리입니다. 참 의미 있죠. 많은 사람들이 나비의식이 아니라 에블레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에블레의식, 이거 가지고 살아가요. 그렇게 되면 삶의 모든 현장이 다 부정적이에요. 다 부담스러워요. 눈앞에 나타난 문제와 사건이 전부 다 힘든 장애물들이. 우리는 이제 나비의식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에블레의 부활이 나비잖아요. 에블레가 변하여 나비가 되면 모든 장애물이 다 날아다니면서 보여요. 모든 그 에블레의 신문 장애물들이 다 편안하게 둘러보는 구경거리밖에 안 돼요. 이렇게 차원이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성도인데 믿음에 따라 이렇게 차이는 에블레냐 나비냐. 왜 그렇습니까? 나비는 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구경거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힘입하면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넘어질 수 없는 인생의 모든 장애물들이, 힘든 일들이, 사건들이, 문제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의 정의로 서게 되면 모든 장애물들이 다 구경거려야 돼요. 간증이 돼요. 베드로에게 성령 충만 이전에는 모든 것이 장애물이었어요. 베드로 예수님이 책망도 많이 들었어요. 우중도 많이 들었어요. 실수도 많이 했어요. 에블레 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 입고 나니까 이제는 나비의식이에요. 그 전에 보였던 모든 장애물들이 문제가 되지 않고 모든 것 다 부활의 메시지로 은약을 나선부하는 이런 전도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 이 날에 성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죽음을 무릅쓰고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쳤더니 삼천명이 그냥 죽게로 돌아오는데 현장 변화에 정거이 나왔어요. 놀랍죠. 삼천명이 하루아침 돌아왔다. 큰 초대의 붕이 난 겁니다. 이 역사가 우리 교회도 일어나면 1만 성도 출석. 아멘. 팔부 예배.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 역사할지 몰라요. 성의 역사 다양해서. 여러분 한 사람은 사람이 주역입니다. 중요한 것은 3.21조 3문동이라는 시대적 응답의 시간표를 붙잡고 은약적 도전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은약적 도전을 하는 그 현장 그 전도자에게 성령 충만 주신다. 은약적 도전을 해보세요. 그것이 사도연견의 역사였어요. 영계 모든 성도들 강당 은약을 붙잡고 삶의 현장에서 은약적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예수 부활의 정인으로 그렇게 정말래 가슴속이 천도와 성교의 망대를 세우는 이 아침 되기를 짐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영계 모든 성도들 이 부활절 부활의 아침에 예수 부활의 정인이 되기도와 주옵사사.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망대들이 되기도와 주옵사사. 우리 영계 4천만 대가 마곡 강성구 서울 수도권 전역에 세워지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야 주옵사사. 어떤 어려움과 아픔과 슬픈 일들이 많이 있다더라도 에블레의 정신이 아니라 나비 정신으로 모든 것을 다 이겨나가는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도와 주옵사사사. 예수 부활의 정신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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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